잘못했다는 소리 말고 뭘 더 얻지? 죽어줘? 사라지실까? 이대강 회장한테 본부인 있는데 몹시 아프대요 미국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약을 복용한다는 소문도 있고요 결혼을 사업으로 한 나와 사랑으로 함께했던 민지수와 결정을 해야겠어요 구도 맞은 결혼 사업을 이대로 접을지 그냥 갈 건지 그게 니들 천박한 것들이 하는 착각이야 우린 감정 노름 같은 거 안 해 천박한 것들? 손톱에 피나게 기어올라가 한 칼에 내리꽂게 만들어줘야 되니까